호라호라 꼬미들끼리 그리고 치즈가 더 좋다고 합니다 보다 치즈가 더 잘 어울리고 있어요 치즈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치즈는 아주 잘 어울려요 치즈는 너무 잘 어울린거에요 치즈가 더 잘 어울린거 같아요 치즈가 더 잘 어울린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있는 핸드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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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... 핸드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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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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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그로 네그로 따라와 따라와 빠지게 끄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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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 이번엔 가사 과연 เจ기 에이 아 그 저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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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